닭가슴살 맛있는 등심 닭가슴살, 계란 먼저 온 사람 먹기야! 가운데 먼저 오세요! 누가 먼저 왔나? 그렇지! 메리군 먼저 왔네 메리군 먼저 딱 먹으려 온거야? 꼴깍 생기는 이? 먹으세요! Let's go! 해먹는 건가 잘 먹어야지 저는 이 맛을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러 온 사람은 닭가슴살 치즈 치즈 너무 맛있어 아유 잘했어요 아유 이빨아 엄마니랑 메리도 아유 이빨아 잘 먹네 싹싹 읽어먹는거야 엄청 맛있게 먹네 아유 이빨아 아유 잘했어요 메리도 아유 됐어 아유 맛있다 오늘 맛있었죠? 다음에 또 줄게요 아빠가 특별 영양식 음식 해줄게요 잘했어요 아이 이빨아 아이 이빨아 아유 이빨아 잘 먹었어 아유 이빨아 아유 이빨아 잘했어요